여러분 자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단어는 바로 Analyze 입니다 제가 교재 Analyze의 그 어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아무래도 제 목소리로 직접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Analyze 라는 단어를 두 부분으로 끊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제 이거를 그리스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뭐 이거를 여러분께서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발음이 아나 에요 맞죠 아나 그리고 이제 뜻은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Up 이나 Throughout 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Up 으로 본다면 그 위로라는 그림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 위로라는 그림에는 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컵에다가 물을 채울 때 생각해 보면 물을 이렇게 꼴꼴꼴 이렇게 따르면 물 이 수위가 점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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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렇게 꽉 차는 어떤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p은 위로라는 물리적 방향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좀 완전히 라는 그런 뉘앙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Throughout 영어로 치면은 Throughout 이라는 개념 정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약간 지금 이해 가셨죠 그쵸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뭘 따 온 거냐면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지 뭐 사람이 잘 생겼죠 자 이런 거 뭐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발음을 구제하면은 이제 루이오 이렇게 읽는데 이 루이오라는 말은 Listen 영어로 치면은 그 다음에 Unti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Listen 이란 말은 이제 뭔가를 좀 느슨하게 하다 뭔가 발언도 비슷한데 Loosen 죄송합니다 Untie는 딱 봐도 아시겠죠 차이가 메다인데 앞에 Un 붙어 쓰니까 뭐겠어요 네 풀다에요 그러면 이제 위로 또 완전히 그 다음에 느슨하게 하다 풀다죠 그럼 이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이제 한국어로 표현해 보면 뭔가 스르륵 풀다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단어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많이 기억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국어의 풀다 라는 어떤 그 말을 들으면 머릿속 어디선가 그림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스르륵 풀다에 가깝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왜 I가 나와 있는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책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다음으로 이제 해볼 연습이 뭐냐면 제가 이제 밑에 한 영어 문장이 있고 바로 아래 한국어 번역본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본에서 특정 부분에만 이제 빈칸을 뚫어 놨어요 저 부분을 보시면 전부 다 어디죠? 동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nalyze 라는 이 단어를 그냥 한국어로 무슨 뜻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번역한 게 밑에 한국어기 때문에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뭔가 자연스러운 애를 맥락에 따라 채워 보면 당연히 저 위에 나온 Analyze 의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가 여기 있어요 The scientist 네 뭐 그 과학자가 그 과학자는 그리고 영어 어순상 당연히 뒤에 주어 뒤에 동사 나오죠 자 그런데 보니까 과거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Analyzed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nalyze를 뭐라고 번역하시든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럼 무엇을 Analyze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The data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데이터가 뭔지는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데이터예요 그래서 The data 그 데이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2가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앞서 제가 오픈한 강의들 시즌1 시즌2 그 다음에 실전편을 정주행 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보통 어떤 동사 앞에 2가 붙고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서 쓰이는 경우는 주로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처럼 그래서 이제 한자어로 적 이라고 썼어요 제가 명사적으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형용사적으로 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부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사적 이라는 말은 곧 한국어에 이런 거예요 뭐뭐 하는 것 약간 이렇게 쓰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축구하다 그러면은 동사인데 축구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명사거든요 예 이런 이제 한국어 감각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뭐 임 같은 거 또는 뭐뭐뭐 함 약간 이런 애들이 명사 적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가 나의 아버지의 원수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가 나의 아버지의 원수이다 이렇게 말을 끝낸 게 아니라 그가 나의 아버지의 원수임 그러면 이거 자체가 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o가 앞에 붙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정확하게는 원형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은 한국어로 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 to find라는 말이요 일단 어떤 말일 수가 있겠어요? 찾다가 아니고 뭐 찾는 것 찾음 그쵸 이런 말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형용사적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굳이 따지면 뭐뭐뭐 할 뭐뭐뭐 일 약간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o find를 저거를 적용을 해보면 찾다 뒤에다가 저런 말을 좀 어떻게 되냐면요 찾을 이렇게 돼요 찾을 내가 찾을 길 난 여기 내가 찾을 상품이 있어 또는 내가 여기 찾을 가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찾을 이게 이제 형용사처럼 쓰인 거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그걸 만들 때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인다는 거죠 부사적이라는 거는 한국어로는 거의 이런 거예요 뭐뭐뭐 하려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애들 그럼 이제 to find 찾다 앞에다 to를 붙인 거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찾으려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용법이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to find a pattern 이라는 말을 해석을 뭐 굳이 세 가지로 다 해보면 만약에 얘라면요 패턴을 찾는 것 또는 패턴을 찾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명사처럼 쓴 거고 만약에 얘처럼 가면요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뭐뭐뭐 할 이라는 이 형용사적인 말이 명사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찾을 가방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가방 찾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어순이 반대입니다 만약에 뭐뭐뭐 할 이런 식으로 쓰이려면 to find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단어가 그러면은 이제 말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굳이 그렇게 뭐 굳이 엮고 싶어 내가 만약에 엮고 싶으면 이렇게 엮을 순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찾을 데이터 뭐 이럴 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또 전체 문법에서 좀 어그러지고 부사적이라는 거는 뭐뭐뭐 하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패턴을 찾으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 어떤 뜻일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국어 번역문을 볼게요 처음에 이제 주어 부분이 시작을 하죠 과학자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어떻죠? 주어가 나오면 그 동사는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해석을 보니까 얘의 정체는 이거였군요 패턴을 찾기 위해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하고 이제 여기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면 저 Analyze의 뜻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분석했다 분석하다 그러면 안 되죠 과거형이니까 자 과거 표시할게요 과거 자 과거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파악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도 과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어거지를 쓰자면 뭐 분해했다 이렇게 분해했다 물론 이렇게 쓰진 않죠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되게 잘 어울리는 애가 분명히 하나 하나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면 이쪽에 손을 들어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장 The scientist analyzed the data 라는 말은 그 과학자는 데이터를 분석했다가 굉장히 괜찮은 번역이겠죠 뭐 그러고 뒤에다가 이제 To find the pattern 그러시면 패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죠 예 그러면 1번으로 이제 우리가 Warm Up을 한 거고 이제부터 2번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번을 보시면 we 하고 주어가 나오고요 그 뒤에 need to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need to 라는 말은 그냥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그 동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전체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네 우리는 analyze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우리는 analyze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nalyze를 뭐라고 이제 번역할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보시면 The reasons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이유들 정도 됩니다 근데 이유들이 어디 있는지가 그 뒤에 나와요 보시면 Behind the decision 이렇게 나오죠 Behind the decision Decision은 결정 이런 뜻이죠 그러면 The decision 이니까 그 결정이고 Behind the decision 그러면 그 결정 뒤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언어를 초월해서 언어를 막론하고 뭔가 사람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도 어디 뒤에 있는 어떤 숨겨진 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표현할 때 뒤라는 말은 보통 숨겨져 있는 거를 표현을 하죠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번만 잘 알아두면 내가 이제 그런 한국어적 표현을 영어로 할 때 되게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Behind the decision 그러면은 그 결정 뒤에 그 다음에 뭐 Behind the scene 이런 말은 우리도 외래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 장면 뒤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그 결정 뒤에 있는 이유들을 뭐 해야 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저 같으면 당연히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뭐 분석해야 한다 그쵸 아니면 뭐 자세히 봐야 한다 뭐 뜯어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need to analyze란 부분과 이제 일대일 대응하는 한국어 부분만 제가 따로 표시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번역을 저렇게 여러 가지로 한 이유는 analyze란 단어의 뜻을 굳이 뭐라고 딱 이렇게 정해놓고 외우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스르륵 푸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엉켜 있던 거를 풀어내는 거니까 분석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뭔가 잘 안 잡혔던 거를 실마리를 잡아서 쓱 풀어내는 거니까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엉켜 있어 가지고 뭐 제대로 내가 볼 수 없었던 거를 쓱 들어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니까 그거는 따져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을 하시면은 어 이제 영어 문장을 읽고 또 한국어로 옮기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대일 대응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따져보다란 말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막 이런 식의 고민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analyze를 유연하게 저렇게 바꿀 수 있으면은 성공이다 속된 말로 장땡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에서 이제 이걸 영어로 또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보시면 the psychologist psychologist 는 심리학자죠 그 심리학자는 뭐뭐뭐 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당연히 여기도 이제 가장 정석으로 가면은 분석했다가 어울리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 번역이 꼭 저렇게만 나오리라는 법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해야 될 때 거꾸로 분석했다라는 말만 딱딱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럴 수 있어요 뭐 자세히 살펴보았다 라든가 뭐 따져보았다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말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단어를 내가 몰라서 영어로 못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영어를 놓고 한국어 번역을 넣어보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야 뭐 되게 쉽다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태도는 좋아요 좋은데 막상 여러분한테 이런 거 쥐어드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Analyze 안 나옵니다 잘 되게 헤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어로는 여러 가지로 떠올라도 그거를 좀 종합한 개념의 영어 단어를 대표적인 걸 하나씩만 툭툭툭 꺼낼 수 있으면 굉장히 영어가 빨리 늡니다 네 이거는 진짜로 제가 아마 제 일대기를 읽어보신 분들 제가 되게 웃기게 저의 일대기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 링크는 이 책 구매 링크와 함께 여기 아래 이쪽인가? 아무튼 링크는 어디? 아무튼 영상 옆에 아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개흑수저에서 영어 개무식자에서 노력으로 후천적으로 영어 선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공부하는 얘기는 자세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아픔을 저도 다 겪어봤거든요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영어로 할 수가 없어 살펴보았다 테이크 케어 룩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3번은 일단은 분석했다고 좋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유연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4번입니다 4번은 주어가 한 명이 아니고 단체가 나오네요 그쵸? The marketing team 마케팅 팀은 하고 자 나오죠 짜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본 바대로 당연히 여기 제일 이제 어울리는 아주 별탈없는 번역은 분석했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뒤를 보면 The survey resul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 결과들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한국어로는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 안 써놓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영작으로 넘어갈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어는 단복수 개념을 굳이 말로 다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로 글 쓸 때는 들이란 말을 쓰면은 더 문장을 좀 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중에 거기도 한 번 나옵니다 한국어로 글 잘 쓰는 법 이렇게 해서 근데 영어는 표시를 안 하면 안 되는 언어적 이런 언어적 차이를 알고 또 이제 영작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단수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틀린 건 절대 아니고 자 마케팅 팀은 설문조사 결과를 자 분석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여기다가 우리가 또 뭐라고 해도 됩니까? 뭐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니면 뭐 들여다보았다 이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이 단어의 뜻을 그 스르륵 풀어내다 라는 그 그림으로 연관 지어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좀 편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어 야 내가 어제 뭐 길을 그 할머니네 댁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엄청 큰 거야 되게 자세하게 봤어 내가 그랬을 때 굳이 이런 말을 영어로 내가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듣고 원어민들이 You're English 이러지 않거든요 당연히 알아듣고 맥락으로 알아들어요 그런 식으로 나의 발화나 나의 영작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의식적인 연습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보시면 The Engineer 공학자는 공학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거 빼고 이거 볼게요 The Structure 이건 이제 구조죠 근데 Integrity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조금 추상적 개념으로는 뭔가 이렇게 존엄성 이런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정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Structure Integrity라는 말은 제가 일단 구조 안정성이라고 번역대로 가도록 하고 근데 무엇의 구조 안정성이냐면 Off the Bridge 그 다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의 임무는 이거랑 어울리는 짝꿍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공학자는 다리의 구조 안정성을 자 뭐뭐 했다 그렇죠 뭐 분석했다 당연히 정석적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따져보았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이제 학습자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왜냐하면 이거는 틀에 갇히지 않은 거예요 분석했다라고 쓰면 당연히 쉽죠 근데 분석했다라는 말로 안 쓰고 자세히 따져보았다라고 또 해야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거꾸로의 상황 즉 내가 한국말로 생각이 나는데 영어로 어떻게 옮길지 고민될 때 그때는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이 적용되는 단어를 갖다 빨리 쓰는 게 좋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연습 목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다음 시간 예고편 삼아 아예 예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예 한국어로만 딱 써 있죠 과학자는 패턴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다 이렇게 자 일단은 한국어 문장을 만나면 우리가 되게 좀 위축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당연히 언어는 일단은 주어 동사를 먼저 찾는 걸로 시작해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문장의 1번 2번 위치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한국어에서 읊는 이 가가 들어간 게 일반적으로 주어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과학자 그 다음에 뭐 하다 했다 이다 였다 뭘로 끝났든 어쨌든 그런 애들이 동사인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과학자 쓰고 그 뒤에다가 분석했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란 말을 먼저 써 볼게요 한국어를 보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영어의 관사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과학자를 영어로 쓸 때 내가 the scientist라고 쓸지 아니면 a scientist라고 쓸지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글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 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분석했다는 말 써볼게요 자 스르륵 푸는 거 뭐였죠? 그쵸 그게 Analyze예요 참고로 과거형이니까 Analyzed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 보시면 얘네가 남았죠 이 중에 뭘 먼저 쓰면 좋으냐면 항상 앞에 나온 단어랑 밀접한 거를 먼저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언어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애들은 관계상 붙어 있어야 정보 전달이 용이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보면 분석했다 바로 앞에 데이터를 얘가 나오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정보 전달이 용이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분석했다 뒤에 데이터를 붙여줘야 영어로도 정보 전달이 좋아요 자 그러면 뒤에다가 데이터를 이걸 써 볼 텐데 참고로 데이터는 그냥 단수 복수형 이렇게 따로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다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데이라 이렇게만 쓸지 아니면은 뭐 더 데이라 이렇게 쓸지는 여러분의 주관에 맡기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은 참고로 근데 어데이라 라는 말은 없어요 어데이타 데이터 자체가 불가산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그래서 어는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패턴을 찾기 위해 자 이거 나왔죠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가 뭐였어요 to 쓰고 뒤에다가 그 동사 원형 붙이는 거였죠 그럼 찾다라는 동사는 find가 있으니까 to 쓰고 find 쓰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쓰면 끝납니까 패턴을 쓰시면 끝나는데 여기도 패턴이라는 말에 단복수 표시가 없죠 한국어로만 봐서는 영어로 이게 패턴스일지 a 패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 다 여기서는 정답입니다 편의상 저는 그냥 a patter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걸 보시면 바로 요게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제 영어로 잘 바꾼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교재에 보시면 이 analyze 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뭐 examine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하면서 그 동의어들을 한번 적용을 해서 어떻게 조금씩 어감이 달라지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단어를 바꿨어도 괜찮은지 이런 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